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리조트 이곳은 월투디즈니가 직접 구상하여 완성한 세계에서 유일한 디즈니랜드 파크입니다. 수천 어트랙션은 여기, 미모를 찾아서 잠수함 항해.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특유의 어트랙션과 동경하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체험형 어트랙션 등 볼거리가 가득.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 앞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소는 진정한 꿈이 이루어지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새롭게 선보인 제2테마 파크인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 버트로 급류도 타보고, 미키의 얼굴을 한바퀴 회전하는 롤러코스터도 타보세요. 스릴 넘치는 어트랙션들로 다들 탑니다. 핵글라이더를 타고 캘리포니아 명소가 있는 상공을 여행하는 비행채용 어트랙션. 이곳은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대자연과 헐리우드의 엔터테인먼트. 영화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디즈니 픽사 영화를 주제로 한 새로운 어트랙션도 가득합니다. 토이스토리, 벅스라이프, 몬스터 주식회사, 리모를 찾아서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또한 두 개의 테마파크 사이에 있는 다운타운 디즈니. 이곳은 레스토랑과 상점, 그리고 영화관과 라이브하우스가 늘어서 있는 거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나이트라이프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거리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맑고 산뜻한 푸른 하늘. 디즈니의 꿈과 마법으로 가득 찬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리조트에서 평생 추억으로 간직될 멋진 휴가를 즐겨보세요. 디즈니의 꿈과 매력입니다. 디즈니의 꿈과 무itative 여기 있는 전투 역할을 가진展까지는 Dee AS Leas에 quero해보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